우리가 지금 엽기를 계속 한 주 동안 읽어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 엽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Reading Jesus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나아가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거의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똑같은 말씀을 책을 같이 읽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또 이런 말도 하고 싶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설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랐을 때 그냥 숨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숨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건 아닌데 All night 저는 All night 밤새도록 밤새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요 물론 말씀을 월요일부터 준비 계속 생각하고 다 적어놓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다 적는 거거든요 All night 저는 쏟는 거거든요 제 마음을 쏟아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일어서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Behind the Story라는 제목인데 Behind the Story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안 하고요 안 하고 제가 또 바꿨어요 바뀌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로 준비를 하다가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렸고 그래서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오케이 here we go Are you ready? 오케이 let's go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 갑작스럽게 All of a sudden 아무 warning 없이 아무 주의 없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데 대부분은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안 좋은 일 부정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어려움들이 갑자기 그냥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닥칠 때에 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그 질문을 하잖아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 Where is God in all of this? 거기에 모든 것에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많이 있을 것 다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데 남에게는 티를 안 내려고 옷을 잘 입고 미소를 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이 아침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데스프릿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 why? 왜 하나님? why me?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보이는데 왜 나는 이런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curveball 아시나요? curveball 야구의 curveball curveball 커브공을 던질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understanding이 안 돼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귀를 그냥 닫아버리셨나요? 아무 소식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으세요 한 가지 확실히 한 가지 guarantee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항상 있을 겁니다 guarantee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trouble 우리의 어려움은 guarantee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 삶에 guarantee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아멘 몇 사람밖에 없네요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출생한 날짜가 있잖아요 태어난 날짜가 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누군가가 바지 입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guarantee로 겪을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날 때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생과 그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어려움 또는 고난이 guarantee로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가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환란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피할 수 없다는 말씀 그러나 그 구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려줘서 왜 올려주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말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욕이 또 말합니다 욕은 욕기 14장 1절 말씀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욕이 말합니다 우리 삶의 환란과 고난은 guarantee입니다 제가 말하고 이런 말 안 해도 되지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또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많은 도를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집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 몸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받아서 믿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천부를 바치면 너의 병 다 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싶어합니다 믿고 싶어해서 사기꾼, 사기 목사들을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사기치잖아요 새벽 2시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새벽 2시에 TV 켜면 이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돈 내면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다 아프면 죄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프면 죄 때문에 아프다 돈을 주면 이 아픈 것이 다 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합니다 우리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사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통해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관계가 더 가까이집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해서 그 챌린지를 우리가 뚫고 나아가면 얼마나 그 그룹이 더 강화해지고 더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항상 햇빛, 햇빛, 선사인, 햇빛 나는 날들만 있으면 항상 햇빛 날들만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멘,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이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려야지 새싹이 나오고 아멘, 비가 내려야지 파란 들판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그 사막이잖아요 있어요 그 사막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주 드물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첫날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버렸어요 아니 왜? 열흘밖에 안 있을 건데 웬 피 하나님? 그런데 투월 목사님은 제가 그 말 하는 거 모르고 그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우산 파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 날에 자고 나서 나가보니까 와, 진짜 다른 나라로 온 것 같이 모든 것이 그냥 파랗게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햇빛 나는 날도 있지만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죠 비가 내려야지 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하잖아요 땅이 변해버리잖아요 저는 비가 아니라 저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폭풍 가운데 만났어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어떤 폭풍들이 나한테 다가와도 예수님 함께 있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폭풍에서 만나서요 예수님 그 폭풍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렇다면 지금도 켄싱턴 같은 데 가서 길거리에 있을 겁니다 아직도 끊지 못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이런 폭풍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폭풍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고 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우리에게 워닝까지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으면 뛰어 도망갑니다 피하려고 도망가지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다시 자라요 갑자기 나타나요 아무 주의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들어옵니다 예기치 않는 unexpected 상황들이잖아요 아마 오늘 말씀에 이 요비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의 PhD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의 expert 전문가일 겁니다 성경은 이 요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스 땅의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요비를 아주아주 아주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났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번영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스퍼러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데 일곱 아들이 있었고 셋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한 물질적으로 모든 웨이수로 그냥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을 한번 보시면 3절 후반 이 사람은 요비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큰 칭찬이잖아요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요비를 소개하고 나서는 아주 큰 장면 변경이 있습니다 큰 scene change가 있어요 배경 변화가 있는데 이 땅의 요비를 계속 보고 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 배경 change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보시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현은 상세기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세기 6장에 가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 아들은 악한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악한 천사 같은 존재 이 존재들은 타락한 마귀들입니다 마귀예요 장세기 6장 가사 보세요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과 그들의 대장 누구? 사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Theologically 신학적으로는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Confuse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 악한 존재들하고 함께 있을 수 있나 그렇잖아요 신학적으로 저는 조직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풀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ractically 실천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지금 설 수 있잖아요 설 수 있다면 사탄은 당연히 우리 앞에 섭니다 우리 앞에 서요 당연히 우리에게 바가 옵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당연히 사탄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다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나와 있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아 이거는 사탄 마귀들이구나 무섭습니다 무섭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마귀 사탄들이 저희 옆에 있고 제 앞에 쓴다 나를 계속 공격한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편제 편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편제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십니까? 편제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사탄이 찾아와도 거기에는 편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편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한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매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와서 공격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시험받게 하십니다 시험받게 하세요 시험을 받아야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시험을 받아야지 성적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아멘!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멘 하는지 집에 돌아가서 할렐루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서는 불만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드리는데 집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비즈니스에 가가지고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 폭풍, 우산 이야기 다 나오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산처럼 사용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비 올 때만 사용하고 비가 안 오면 문 밖에다가 던져 놓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힘드니까 찾잖아요 아멘! 힘드니까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래되 여비 어찌 까락없이 하나님을 경혜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진짜로 혼자서 밤에 그냥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아멘! 울타리를 쳐주셨대요 그 울타리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울타리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었다 그러면 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 울타리 때문에 오늘 교회로 나왔잖아요 울타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운전을 너무 잘해서 잘 온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완벽해서 잘 온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하셔가지고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전지전령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유롭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9절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사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울타리만 빼면 그 울타리를 다 빼면 하나님의 축복을 없애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요비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바로 그 말 하나 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제 말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물러갑니다 다시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는 또 다시 그 땅으로 가는데 그리고 사탄이 요벽에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세요 1장 다 읽어보셨죠? 다 이번 주 너무너무 슬픕니다 처음에는 소와 종들을 다 잃었다 이제 메신지가 떼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메신지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끝나지도 않은데 갑자기 또 한 메신지가 오잖아요 또 메신지가 와가지고 양떼의 모든 종들을 다 죽었습니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나기 전에도 또 메신지가 떼와서 오잖아요 또 와가지고 하늘 말에 와서 모든 낙타들 그리고 우리 종들을 누군가 다 빼앗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요벽이 바로 그때의 모든 물질 모든 자기의 소유 다 잃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그 끝나도 얼마나 슬픕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말도 끝나지 않는데 갑자기 또 메신지가 또 오는데요 이번에는 요벽의 10명의 그 자녀들 7의 아들 3의 딸 갑자기 그냥 큰 사고로 피가고 갑자기 다 죽어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슬픕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주저앉겠죠 사탄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으면 다 없애버리면 요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빼앗으면 지금 다 빼앗으면 그러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다 빼앗으면 우리의 자녀들 다 뺐어요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아멘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있어요 우리의 남편에 있어요 나의 돈에 있습니까 나의 아내에 있습니까 물건에 있어요 세상에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요번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 어떻게 해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요벽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요번 예배했다고 나오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요번 무릎 꿇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비를 올렸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소연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바지 입고 나왔어요 태어났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모든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부보다 낫네요 일부 때는 아멘의 한 세 분이 나왔습니다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폭풍이 안 왔더라면 내 삶에 그 폭풍이 안 왔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부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물론 우리는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햇빛이 내리던 폭풍이 내리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소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사랑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궁극적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크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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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